안나라고요? 맞아요 아 배고파 안나 배고파요 시 뭐야? 이탈리아노 마르타와 안나와 함께 치맥을 먹으러 가고 있답니다 바르샤바는 진짜 큰 도시네요 서울같아요 두분 혹시 한국 와본적 있어요? 두번? 안나와도? 아 진짜 외국어를 잘 못하니까 중국어 잘 못하니까 일본어도 그냥 한국어로 한국어 되게 잘해요 친구들하고 버스를 타서 표를 사는 방법을 배워야겠어요 없으면 몇 배씩 벌금 불리고 부른다고 하네요 제가 우리 죽은거 같다고 아까 표를 썼나봐요 20몇 20몇 75 플러스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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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지금 지금 안 덥지 않아요? 홀란드에서 집에서 거기 없어요 아 어디에요? 아 저 아파트에요? 네 진짜 좋다. 대박이다. 알아요. 진짜 좋은데? 와 택시가 벤츠네. 벤츠 택시도 있구나. 발사바에서 우벨 아니면 볼트는 개좋아요. 개좋아요? 아니요. 택시. 우벨. 우벨. 볼트라는. 그렇게 있다고? 맞아요. 맥주 사면 되나요? 네. 또 뭐 사야 돼요? 계란. 꿀. 꿀맛. 꿀맛. 또 좋은 거 있어요? 맛있는 거. 카스 같은 거. 700원에 1000원 정도 하는구나. 2병? 3병? 3병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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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운데? 네. 감사합니다. 뭐예요? 이거. 제온코야. 아 제온코야. 누구나에 나가. 대학교 유던데. 대학교 유던데. 대학교 유던데. 백주와 함께. 세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와. 영광입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해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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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마르타가 해주는 치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기다려. 고마워. 고마워. 뭐야? 된 거예요? 네. 된다죠? 사장님이 너무 탈탈해요 직접 만든 소스에요? 소스에요 대박이다 여기 최고다 대박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? 생일이에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양이 방인가 보다 고양이 방이 서울 내신 보다 좋네 제 영상 유튜브로 본거 처음이네 제 영상 유튜브로 본거 처음이네 한국에서 구입하지 않나? 드라바 스크롤에 왔는데 안녕하세요 식묵살이세요 잘 안되지 않으면 저희는 구입할 수 있어요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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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고양 초고아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맥주 어땠어요? 어 맛없어요 거짓말쟁이예요 맛있어요 저는 그냥 알콜홀릭이라서 괜찮아요 저는 알콜홀릭이요 아 진짜? 괜찮아요? 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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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름이 나비에요? 나비 나비 아 진짜? 한국어로 나비 아니 한국어로 나비 아 지금 알았어 나비에서 나비인가봐 생각해보니까 진짜 나비에요 귀엽다 그렇구나 아 저 친구 이름이 나비였군요 그러면은 두 분은 한국어로 전공한거에요 어? 응? 당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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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두 분은 한국학과 다녔어요 성버에요 성버 아 진짜로? 한국어학과? 5년 동안? 5년 동안? 저 아니에요 한국어학과 석사를 하는거에요? 한국어학과 석사 한국어학과 석사 그러면 지금 무슨 일 하세요? 혹시 물어봐도 돼요? 승무원이에요 승무원? 어디 한국어학과? 홀란드에 있는 대학교 아 둘이 같이 동문인거죠? 아니요 제가 선배에요 아 진짜 근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네요 맞죠 제가 승무원이고 왜 한국 회사 같은거는? 홀란드에 한국 회사 많이 있는데 근데 별로에요 일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 회사 여자한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? 승무원으로 돈도 많이 받아요 그래요 어우 이거 좋은데? 와 당연하지 돈 많이 받아야 하는데 아 이거 괜찮았어요 아 이탈리아에 사니까 아 아 그럼 오늘 비행 없어요? 오늘 날 쉬는 날이고요 저희는 브라질에 가요 브라질? 브라질? 브라질 브라질 난 브라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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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에요 벨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 손도 두 손 다해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개를 들고 눈을 보고 하하하하 아무튼 진짜 반가워요 부끄러워요 제가 2차를 가기로 해서 2차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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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여기 우와 이거 뭐예요? 타투? 타투 힘 한국어로 힘이에요 예스 이탈리아에서 했어 아 진짜? 응 맞아요 그랬는데 제 친구가 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응 가지고 와요 알았어 가지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가지고 오세요 허브라우스 허브라우스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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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